전자동 커피 머신 추천 베스트 3 3위는 필립스 1200 시리즈 압도적인 판매량이 퀄리티와 가성비를 증명하는 제품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성능에 작동법도 쉽고 세척과 관리도 편리함 가격 약 31만원 2위 드론기 마그니피카 S 이탈리아의 감성과 110년의 노하우를 담은 드론기의 제품 중후한 커피향과 완벽한 커피 맛을 보여주고 부드럽고 풍성한 우유 거품으로 라떼나 핫초코도 가능함 가격 약 48만원 1위 밀리타 카페오 솔로 세계에서 가장 작고 맛있는 커피 머신으로 솔로라는 이름에 맞게 심플하고 기본이 튼튼한 제품 풍부한 크레마와 깊은 커피 맛을 구현할 수 있고 미리 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컵 워머 기능이 있어 좋음 가격 약 41만원 구매 정보는 댓글을 참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